자금 시장의 경색,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대기업의 절반 과량이 아직도 내년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내 투자 계획을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48%가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규모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로는 금융시장 경색 및 자금 조달 애로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원달러 환율 상승, 내수시장 위축 등의 순이었습니다.